보 Sir 오! 어어! 죽 252 에구 가! 여기서 때려 주지 못해! 적어도 설명할 기회는 줘야되잖아 니가 무슨 말을 하든 아무 말도 안 들을거야 말 안할게 그냥 보여주고 싶어 부탁해 아스트리드 두슬리스 왜 갑자기 심통이야! 이러면 나빠! 나 원래 이렇게 터프한 애가 아닌데... 또야? 두슬리스 왜 이래! 점수 따야 한단 말이야! 어쭈 이젠 돌기까지? 아주 잘하는 짓이다! 이 일을 어떡할 거야? 알았어! 내가 잘못했어! 진짜 미안해! 제발 나 좀 내려줘! 내가 잘못했어! 내가 잘못했어! 내가 잘못했어! 내가 잘못했어! 내가 잘못했어!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래, 인정인정 이거 완전 멋지다 정말 근사해 얘도 그렇고 이제 어쩔거야?